이준석은 4.15 총선을 어떻게 치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아마 여러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4.15 총선을 어떻게 치루는가 노원구 병입니다. 이 노원구 사례가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노원구는 갑을 병이 있고 동수가 여러분들 7개입니다. 7개 노원구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투표소 숫자가 7개 동에 45개가 있습니다. 투표소 수에. 민주당 후보는 이준석과 맞서 가지고 노원구 병에서 전승하게 됩니다. 45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병의 4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전패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45개의 투표소에서 플러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의 표를 집어넣어 줬기, 더해 줬기 때문에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45개의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민주당 후보는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노원구 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지역뿐만 아니고 노원구 갑, 노원구 을 서울시 전역에 다 해당합니다. 참고로 노원구 갑은 민주당의 고용진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이노근 후보가 다퉜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43대 제로입니다. 43개의 노원구 갑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전투표를 투표소 레벨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률 이준석이 노원구의 45개의 투표소에서 다 패배한 것은 기본적으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기겠다는 것은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2분의 1의 45성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확률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서울시내 전역에서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동이 425개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425대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동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서울시내 모든 동에서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한 뭡니까? 수천표 수만표를 더해 줬으니까 다 동에서 다 이기는 거죠. 동레벨이 아니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1,850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1,840개 정도의 모든 투표소 다 여러분들 이기는 거죠. 서울시내. 전국에 3,500개. 3,500대 제로지 않습니까? 3,500개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로 큰 플러스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삶이 지탱되는 근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종로구 성동구 갑에서는 6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0개의 여러분들 투표소 다 승리합니다. 종로구는 17개의 동과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은평구 불에는 55개의 투표소에 다 여러분들 강병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뭐죠? 민주당 후보에게 얹어준 거지 않습니까? 영등포울에 영등포구는 9개의 동과 64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64대 제로로 모든 투표에 다 승리하는 겁니다. 영등포 갑에는 김영주 후보 민주당 후보가 59개의 투표소에 다 승리하는 겁니다. 양천구 갑에서는 이런 문화체육진흥분과 이런 장관을 지은 황희 후보가 66개에서 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겁니다. 양천구에서는 이용선 민주당 후보가 60개의 투표소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 일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2020년 4.15 총선에서 여기에 이준석이는 뭡니까? 45개의 이런 투표소에 다 이준석과 경쟁했던 민주당의 김성한 위원이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철근 씨가 아마 이번에 나온 정무실장인 것 같은데 김철근은 여러분들 강서구 병에서 나와서 44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한정해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냐고요. 25분부터 100몇 번까지 연장이 됩니다. 단 한 것도 뭐죠?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도표를 보고 부정을 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사적 이익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국주님처럼 엄연히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부정선거를 두고도 이를 항의하는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준석 같은 인간은 국민의힘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가든지 정치계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차익값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우리가 수만 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 4박 5일을 나누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차익값이 0에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통계 법칙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례적으로 큰값이 나오거나 특정 정당 후보는 모두 플러스가 나오거나 또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에서의 플러스값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어김없이 뭡니까? 동레벨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은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미래통합당에는 빼앗고 같은 것만큼 뭐죠? 민주당에게는 밀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한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노원구 병 성적표입니다. 이준석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 다퉜던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100%, 1000%, 1만% 이런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숫자를 좀 더 보시기 위해 가지고 두 사람만 빼놓고 보게 되면 상계 10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3.8입니다. 이런 미친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0에서 3%도 많은데 13.8% 차이값이 어떻게 나오냐? 3개 9동은 13.9%입니다. 3개 8동은 11.5%입니다. 3개 5동은 여러분도 9.5%입니다. 3개 3동과 4동은 12.1%입니다. 3개 2동은 11.1%입니다. 3개 1동은 10.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도 조작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값을 합치게 되면 뭐죠? 총조작률이 나온 것이죠. 총조작률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준석이 뭡니까? 사전투표에 득표한 수의 일정 부분을 퍼센테이지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에 얹어준 겁니다. 부정선거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은 전라남도 2020년 4.15 총선거와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이 다 플러스고 다른 한 후보가 다 마이너스고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 만으로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것이 노원구 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죠. 갑자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노원구 값은 어떻냐? 노원구 값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노원구 값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이농은 미래통합당 후보 12.7%, 11.4%, 11%, 11.2%만 100%, 1억%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를 훔친 겁니다. 노원구 값이 그렇으면 노원구 어른은 어떻냐? 뭐 통 마찬가지입니다. 악랄하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과 미래통합당 이동섭이 이런 게 굉장합니다. 상계 6, 7동 13.2%, 중계 4동 민주당 후보 9.7%, 중계 2, 3동 11.4%, 중계 1동 13.8%, 중계본동 14.6%, 하계 2동 8.2%, 하계 1동 10.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라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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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군대 열병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국회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훔치고 사전투표를 훔치고 총투표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악법을 양성하고 좌파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겁니다. 내란죄를 범한 거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민주당의 전 의원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상호, 윤호중이, 정창래, 김민서, 송영길 다 조작을 한 거죠. 이번에 조작 안 했습니까? 이번에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요리를 지방선거, 보궐선거, 계양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윤영선이 가능한 분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뭡니까? 동단위별로 다 훔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적어놨다나 양심 있는 친구 같으면 이 그래프는 뭡니까? 중학교로 안 나와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다 안다는 겁니다. 알고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화 있을 진지입니다. 절대 저 친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망한 날이 있으면 오래 가겠죠. 악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리너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관외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이준석이 받은 표가 다 나옵니다. 해외부재자 투표, 그다음에 뭐죠? 상계 1동의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상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다 나옵니다. 당일투표는 얻은 것 신뢰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그래서 그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죠. 제야 전문가가. 그래서 뭘 찾아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수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인가, 제족된 숫자인가, 제작된 숫자인가를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좀 덜하지만 18%를 총조작한 거 아닙니까? 전국 평균은 2020년 4.15 총선은 25% 정도였습니다. 이준석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여러분들 9%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 9%를 뺏어가지고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총조작은 3,887표가 내려앉고 3,887표가 더해지기 때문에 18%를 조작한 겁니다. 3,887표 곱하기 2가 총조작 규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0%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59%까지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4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37%를 얻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조작 규모가 적습니다. 이렇게 18%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전국 평균이 25%고 이낙원과 항교안이 붙었던 종로군은 32%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규모를 미뤄보면 아주 부드러운 조작, 최소한의 조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해 당락을 결정할 때 김승환 후보는 55,543표를 받았고 이준석은 36,371표를 받아 대략적으로 한 9,000표 정도 차이로 누가 이겼다? 김승환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조작된 값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조작된 값에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뭐를 수정한 겁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다 교정을 한 거죠. 빼앗긴 표를 되찾는 운동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한 진짜 사전 득표수가 김승환 2만 1,439표, 이준석 1만 9,960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진짜 득표수가 맨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약 1,40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김승환이 5만 1,656표, 이준석은 5만 258표로.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데 당락이 바뀌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얼마나 엉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사전 득표율이 59%입니다. 완전히 조작을 했기 때문에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사전 득표율이 37%가 떨어집니다. 11%의 격자가 나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여러분 사전 득표 득표수가 다 조작된 수,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총 득표수가 다 조작된 가짜 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표가 남죠. 여기서도 표가 15표가 남아가지고 마이너스 15를 처리하는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15를 처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5가 네, 나오네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은 진짜 득표수를 예상 득표수를 예상을 해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1.4%, 2.1%입니다. 그러나 진짜 득표수하고 승관이의 가짜 득표수를 비교해 보기에는 오차가 10.4%, 11.1% 나오는 거죠. 그만큼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대법관들이 헷가닥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대한민국 선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재판 판결도 내릴 수 있겠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양심과 제 인생을 걸고 그들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고 2020년 4.15 총선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도 마찬가지고 노원갑도 마찬가지고 노원얼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역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다 이야기죠.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내의 1480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내 모든 투표소에서 다 국민의힘, 미래통합당한 다 전폐하고 그것을 다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입을 다물고 그렇게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맛이 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조소관 시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 사안의 중요성과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문제뿐만 아니고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건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답게 정치검사가 아니라면 검찰총장답게 이 문제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 당에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가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본인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도 본인이 사랑하는 고양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문제를 매일매일 너무나 절절히 해결하기를 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는 가식이고 허위고 윗선이고 거짓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더 여러분들 증거가 필요하고 뭘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사안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좀 제대로 해결하자.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도 아니고 소 새끼도 아니고 돼지 새끼도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우리는 한 아이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람답게 좀 처리하자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하자는 거죠. 덮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혁신입니다. Trehaan 즉 zamomer they are are